나 이거 잘 어울리지? 멋있어요 멋있어! 나 이거 원래 막... 형 이거 할 수 없었잖아! 이쁘다 이거.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거. 그래 그래 그래. 진짜 낫다. 안녕하세요. 웰커트 부모상 이제. 앉아계세요. 우리 좀 구경 좀 할게. 오! 가밭니에요? 가밭니에요? 맞구나. 맞구나. 코렉타. 역시 알아본다고 했지? 돌잔치 가밭니는. 돌잔치 가밭니야. 나 이거 잘 어울리지? 멋있어요 멋있어. 나 이거 원래 막... 형 이거 할래? 너 다른 게 없었잖아. 아니 네가 입으면 사고 싶어져. 근데 네가 한번 입어봤잖아. 혁명도 한번 입어봐야지. 족선생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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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케이. 12V. 12V. 맞기만 하면 되거든. 맞아. 안 맞는데? 아예 들어가지도 않네. 이거 세트로 살 생각 없어요? 만원에. 만원이요? 뮤비 다 찍었니? 다 찍었어요. 뭐해 그러면? 병원 간다니까. 병원? 병원 갔다가 조금 벗아달래. 아 이 셔츠 귀여운데 한번 걸. 아 근데 요런 거 제가 좀. 원래 요런 톤이 남자 핏이 이쁘거든요. 제가 꺼내드릴게요. 제가 꺼내드릴게요. 와 근데 은근히 셔츠가 많이 팔려. 셔츠가 많이 팔려. 아 그러네. 뭔지 아시죠?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이런 셔츠 한 잔 딱 입고. 커피 한 잔 차. 저. 아우. 영화 많이 보셨네요. 세트 이거 떼고. 그렇죠. 떼야 이쁜데. 뭘 줄 알고. 거울 거울 보고 오세요. 아니 이 친구 가지고 그냥. 오? 저 이거 살래요. 오 미쳐버리. 저 이거 살래요. 그래요 그래요. 잘 어울리네. 오 예쁘다 예쁘다. 옷이 주인을 만났구나. 근데 이거 드라이클리닝 하신 거 같은데 입으려고 하신 거 아니에요? 아니 아니 아니. 나 셔츠 잘 안 돼요. 아 진짜. 그래요? 몸 두껍고 배나가서. 아이고 셔츠 잘 안 돼요. 얼굴 왜 저래. 잠깐만. 지방 인형 아니야? 아 이거 되게 레트로한. 레트로하지. 근데 이게 또 어떤 느낌이냐면. 네. 약간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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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제가 돼요. 방송할 때 이거 가리다가. 이거 테이프가. 아 이런 것도 멋있죠. 여전히 좀 지저분한 게 더 이쁘잖아요. 와. 아티스트. 아티스트. 아티스트야. 귀엽다 이거. 너무 예쁘다. 되게 장사할 맛 나게 하는 손님이네요. 맞아 맞아. 오 예쁘다 이거. 어머 어머 어머. 예쁜데요? 진짜? 아 진짜 마지막 손님이네요. 이런 식으로. 이런 식으로 갈게요. 그래 그래 그래. 진짜 날까? 진짜 날까? 우와 잠시만요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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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